이오아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자는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이오아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한이 병이 생긴 사람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오아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거기 보면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이오아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런 등등 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결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갈라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이제 율법이 막았지만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율법이 더 이상 막거나 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방인, 고자 신명기 23장에서 다 이오아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신명기대로 하면 영원히 이방인으로 또 영원히 제껴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깨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가능했는가 그거는 이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은 했지만 이 백성들이 눈이 넓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 때는 5살짜리 철수가 우리 아빠 최고하듯이 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다른 땅에 가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게 된 거죠 마치 구한 말기 조선시대 상투를 털고 삿과 쓴 사람들이 워싱턴 광장을 가보고 이런 세계가 다 있나 하고 기절초풍하듯이 그런 경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 이사회서를 보면 눈이 넓어지게 된 거죠 넓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7절에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방인도 고자도 갈라내지지 않는 것 쫓아내지 않고 가르지 않는 것 이게 새 시대라는 겁니다 율법이 쫓아내던 사람도 다 포함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않는 그 시대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 안에 나타난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말했다기보다 예수님도 무언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언가를 보고 거기서 어떤 이상과 개시를 본 것이죠 예수님은 특히 이사회서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 이사회서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호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시고 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표현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 말했습니다 고자와 같이 요하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율법이 내쫓았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구혈받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시대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까지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단지 장사꾼을 내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재물이 왔으니까 거짓 재물은 가라 하는 것이고 참 성전이 왔으니 거짓 성전은 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 새 시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옛 구분들이 다 거기서 끝나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너와 나를 구분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길어와 나를 구분할 것입니다 Do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hold me with your love? Find my rest and I can see you lead me. You, you make me hope again.